2017 멜론 뮤직 어워드 핫 트렌드상 수란 오늘 취하면의 프로듀서 슈가 축하합니다 오늘 출고의 프로듀싱 능력을 배우진 아이돌 스타를 슈가입니다 수란의 노래 오늘 취하면을 프로듀싱하며 음악적 기기를 과시한 바 있죠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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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없이 받는 상은 처음이라 되게 떨리는데 일단 이 오늘 취하면을 사랑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많은 대중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또 같이 작업한 슬로우 랩이 형 그리고 또 수란 누나 또 곧 앨범 나오는 준상희 또 창모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작업한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누나도 한 말씀 이 영광은 올해 이 노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과 그리고 슈가 우리 같이 곡 만든 우리 작곡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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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